안녕하십니까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E-BEST 투자 정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드컵 축구 우루가이전은 그럭저럭 잘 싸운 셈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일단 우루가이가 강팀이잖아요 그런데 또 첫 게임이 되게 힘든데 그래도 비긴 거는 선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도 잘 싸워야 할 텐데 우리 이사님 일찍 주무시잖아요 어떻게 밤늦게 경기해서 괜찮습니까?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일을 좀 하면서 왜냐하면 좀 늦게 하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축구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월드컵도 좋고 시장도 좋으면 참 좋은데요 이번 주 정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좀 거세게 좀 한번 매도를 했다가 그 후로는 또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분위기는 조금 반전이 됐고 또 환율도 사실 좀 1300원 중반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1320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갈 정도로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반부에 좋았던 게 주 초반에는 중국의 재봉쇄 우려가 좀 컸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6개월 만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봉쇄령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이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러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이래서 매도를 좀 했는데 다만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특히 이제 각국 중앙은행 특히 이제 F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연준 의원들 절반 이상이 어쨌든 이제 피벗에 찬성을 했으니까 긴축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축 속도는 이제 둔화되는구나 그게 좋았고 또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많은 분들이 미리 예상은 했지만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스텝으로 가면서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이게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금요일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또 게임주 비중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좋은 분위기였다가 위메이드 충격 때문에 조금 이제 막판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걸 좀 제외하면 어쨌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에 분위기가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FOMC 회의록 공개는 말씀대로 호재였는데 이제 뭐 대다수가 이제 긴축 속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12월에는 FOMC에서 0.5%포인트 올린다 이거는 말하자면 약간 기증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시장은 근데 문제는 이거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은 하고 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0.5% 올리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올리면 이제 긴축 끝나겠다 이제 거기까지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증시에 이제부터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다만 이제 하방이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긴축 속도가 주니까 이제 증시를 억눌렸던 요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랫 방향이 되게 단단해질 수 있어서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회의록 내용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해봤더니 이게 테스트 과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진짜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 연준위원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이번 성명서에도 그러니까 이번 회의록에도 나와 있었지만 금융 환경이 타이트해지면서 주택, 기업 투자 같이 금리에 민감한 경제 부분이 있죠 이게 실제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동안 이게 영향력이 발생한 걸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기대를 확실히 좀 이제 제어시켜 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성공했다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긴축 속도를 좀 늦추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반위원들이 찬성을 또 했다는 게 좋고 서브스텐셜 머조리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연준은 그냥 매파밖에 안 들렸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이제 조금씩 지금 보시면 의사록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그랬지만 비돌기파가 이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수다는 이야기죠 사실 서서히 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당연히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반영이 됐지만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번에 좋은 의사록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FMC가 관심인데 12월 13일, 14일이니까 그 직전에 이제 11월 물가 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더 환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상치는 안 나왔어요 다만 이게 전월이 7.7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제어가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다른 걸 떠나서라도 어차피 작년 10월부터 미국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았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그때가 한 5%대였는데 갑자기 이제 6.9반대에서 7% 이렇게까지 넘어간 시기가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기저가 너무 높은 거죠 높기 때문에 역기저가 생겨죠 그래서 이미 10월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이번 이제 나오는 11월 데이터도 아마 10월 못지않게 좀 약간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과거처럼 엄청나게 환호는 안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반응을 격하게 해주는데 이제 시장도 다 이제 인진하고 있어요 아는 거죠 물가는 이제 꺾이는구나 그리고 연준도 속도 줄이네 이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이거 나온 이게 뭐 더 낮게 나온다고 해서 뭐 나스닥이 7% 올라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시장은 이제 계속 이거거든요 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경로가 제대로 가는지 이걸 검증하겠죠 이탈 하나 안 하나 근데 그 경로대로 가면은 안도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깜짝 이벤트보다도 어쨌든 그런 속도 조절이 좀 계속 나와준다면 증시가 좀 우상행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잡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가끔씩 돌발 변수들이 나오니까 그거 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그것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빅테크 규제도 완화한다 또 지준율도 인화한다 이렇게 약간 호재성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 방역을 또 강화하는 재봉쇄우리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중국발 호재는 당분간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방향성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올해 중국에서 제일 확진자가 늘어났던 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상해 봉쇄력 내려졌을 때 3월 4월이거든요 그때 1일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넘었거든요 1일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인데 근데 여러분도 이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때처럼 셧다운을 강하게 하질 않아요 부분적인 셧다운은 하죠 중간중간 하는데 뭐 이게 초대형 도시들을 갑자기 다 또 봉쇄력 내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방역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과 4월보다는 좀 완화된 지금 정책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중국 인민들의 반발이 예전과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말을 안 들려고 해요 경찰하고도 부딪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팍스콘 노동자도 막 지금 대량 탈툴도 하고 이게 충돌이 좀 일어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강하게 계속 하기가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확실히 100%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점점 이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해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뀐 건 분명하니까 증시에 이게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도 월요일만 충격을 증시가 봤고요 그리고 또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증시 영향력이 확실히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규제가 좀 계속 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실제로 이제 빅테크 규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두 가지입니다 엔트그룹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으로 뭐 네 그래서 원래 이게 3.4조 벌금보다 받았고 상장이 이제 중단했죠 그때 마윈이 뭐 비판했다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엔트그룹에 1.35조 원 정도 벌금 부과 한 반 정도 경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단속을 이제 끝낼 발판을 마련을 했다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서 물론 벌금은 내리는데 벌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일각에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게임 규제를 지금 완화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근데 미성년자 게임 이용자 75% 이상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용자의 75%가 일주일 게임 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이번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중독이 안 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결국 게임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이제 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규제가 이러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시장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큰 변수나 호재가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내리는 거야 다 알고 있었으니까 큰 변화 없는 근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굉장히 시장에는 좀 호재성 요인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를 낮췄다는 건 사실 경기로 보면 안 좋은 건데 뭐 경기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다 아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 이후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요 2% 이하로 낮춘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물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경기를 보겠다 이 신호를 준 액션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긴축보다는 이제 경제도 좀 챙겨야 되겠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게 경기를 챙긴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은행이 경기를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안 좋게 보면 우선순위가 이게 둘 다 잡아야 되잖아요 물가 잡고 경제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동안 여기만 있었어요 계속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 유지는 했단 말이에요 낮추긴 낮췄어도 근데 이게 2% 이하로 낮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성장 지금 물가 전망치를 3.7에서 3.6으로 낮춰버렸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얘기는 이 무게 중심을 이리로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좋지 못하니까 그래 거기도 신경을 좀 쓰겠다 이런 암시다는 뜻이 암시죠 그러니까 긴축보다는 이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준 거고 시장은 이제 항상 시장 그 안에 내용을 이제 관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기 좀 챙기겠다는 얘기 같다 그래서 환율이 사실 금통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빠져버리는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 다만 1,300원을 좀 깨려면 우리나라 아직 신용 리스크가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증권사나 건설사 이게 12월하고 1월이 좀 고비라는 얘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만기가 많아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좀 더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온이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워낙 주도하고 있으니까 질문 좀 드리는데 공매도 자금이죠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가 있고 반대로 공매도 청산을 위한 일단 쇼커버링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약간 상반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실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공매도 잔고 금액은 늘긴 늘었어요 한 달 전 약간 수치로 말씀드리면 22일 기준입니다 이게 11월 22일 기준 73.8조 원이거든요 장고 금액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한 달 전이 66.4조였어요 그러니까 늘어났죠 11.1%가 늘어났는데 다만 이제 11월 중순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76.7조였거든요 그럼 이제 감소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보면 는 건데 정점은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연말 11월이나 12월 가면 보통 쇼커버링을 합니다 한국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연말 배당을 또 확정하니까 원 주인들한테 또 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계절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코스피의 대차 장고 이제 공매도를 치려면 빌려야 되죠 그걸 대차라고 하는데 대차 장고 비중이 11월 말 대비해서 12월 말이 항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중순부터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마 12월로 갈수록은 더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공매도가 좀 많은 기업들은 대차 장고가 많거나 그런 기업들은 이제 쇼커버링이 12월 중순까지는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이제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건 이제 쇼커버링 한다는 건 산단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매수 쪽이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기관 투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기업들을 좀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올랐던 상승류 상위 종목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웹툰 이런 쪽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많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상승세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쪽은 어느 분야입니까? 일단 이제 영상 콘텐츠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한한령이 물론 공식적으로 중국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한한령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누가 봐도 한 거죠 규제를 한 건데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중국 OTT 쪽에 영화가 올라간 걸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한령 규제가 좀 신호탄을 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최근에 사우디 빈살망 왕세자가 게임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희도 몇 번 좀 다뤘었죠 예전에 근데 실제로 카카오 엔터 투자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이례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쪽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K-POP도 많이 좋아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강관 업종인데 이게 LNG 쪽이죠 사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LNG 워낙 투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유럽이 지금 배경이 뭐냐면 어쨌든 러시아랑 끊어야 되니까 천연가스를 못 받습니다 미국산을 수입을 많이 하겠죠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럽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LNG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터미널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이 갖춰져야 되죠 실제로 지금 독일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례성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관 업체들도 특히 우리나라 관관 업체들이 스테인리스 관관 잘 만난대요 LNG를 통과시키려면 이 소재가 스테인리스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하 162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관관 업체들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사님의 성장은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DS투자증권의 양혜정 연구원님이 제목이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증시 전망이에요 이제 매크로나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이제 금리 인상 명분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조금씩은 증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시장의 영향을 막대하게 미쳤죠 근데 이제는 좀 시장과 정부의 영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해서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물가 잡히는 모습들도 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근데 중앙은행들도 고심을 하는 게 계속 물가만 더 잡으려다가 이렇게 금리를 계속 밟아버리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 문제가 좀 이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급격한 긴축 때문이거든요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중앙은행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긴축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파워가 이전이 되냐면 시장 참가자나 아니면 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또 가파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몇 개를 꼽았는데 ISM 가격 지수가 미국 물가에 선행합니다 한 3에서 6개월 근데 ISM 물가 지수가 5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선행 지표라서 일단 물가가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가파르지 않을 것 같고 또 정부 부채가 최근에 미국도 그렇지만 가파르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부채가 늘어났는데 금리 자꾸 올리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자 부담이 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상 속도는 가파를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건 정치적인 건데요 한국과 미국이 2년 후에 각각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있고 우리나라는 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형 선거 있기 바로 전에 있죠 전에 주식시장 성과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선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경기를 망가뜨린 정책을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거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전에 코스피가 평균 물론 이대로 내년에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14.6% 올랐대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선거의 또 한 해 전이니까 성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굳이 경기를 배신하는 정책을 쓸 이유는 없다 이게 하나의 논리고 그리고 달러가 연간 15% 이상 상승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올해가 그랬어요 올해 15% 달러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만큼 오르는 건 사실상 이건 무리다 그래서 달러도 안정화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를 밴드는 잡아줬는데 최저가 0.800고요 0.800은 2200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좋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PBR로 본 거죠? PBR로입니다. 상단 한 배가 2800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2800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빅테크는 좀 오르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 좀 끝난 것 같아서 빅테크 쪽보다는 일단은 빅테크가 저금리 하에서 유동성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실제로 그 시절은 지금 이제는 끝났죠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는 쪽 그런 쪽에서 돈 버는 게 대표적인 게 2차 존재고요 반도체 미국도 헬스케어를 안보 쪽으로 이미 잡아놨죠 4대 전략 산업으로 헬스케어 또 아까 잠깐 뭐 강관도 얘기 잠깐 드렸지만 에너지 인프라 그게 뭐 LNG도 있을 거고 또 우리도 예전에 한번 공부했지만 전력 인프라 전력 산업이 네 한번 송정대전 한번 배웠었죠 근데 그런 쪽 에너지 관련 인프라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 특징들이 다 정부가 좀 돈을 지원했을 때 벌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쪽을 한번 내년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결과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좀 내년 시장은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로 접어드는데요 12월 시장에서 정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뭐 이거 업종은 아닌데